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역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해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청와대로 달려가 청와대로 달려가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몸통인 문재인 나와 드루킹 사건 경의선 김정숙 나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며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동을 하며 앞으로 청와대에서의 투쟁을 더 가열차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의 정신나감에 사분오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싸울 줄 아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있어서 마음이 좀 놓인다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역시 김기현 원내대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똑똑히 보았다 울산 부정선거 그러니까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울산 부정선거를 너지른 그 현장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목숨을 내대고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의 오만함에 국민의힘이 좀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싸울 줄 아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러한 용기가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위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인 문재인, 김정숙 당장 나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이며 또한 경의선을 좌지우지했던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을 호출했다며 청와대 앞에서 당당하게 외친 김기현 원내대표의 본질은 바로 이번 드루킹 사건의 본질, 몸통은 문재인이다 또한 그 몸통을 움직인 또 다른 몸통은 김정숙이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위청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드루킹과 경의선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동안 왜 김정숙이가 경의선, 경의선 하면서 떠들어댔는지 그 본질이 드러난 것은 사실상 이번 드루킹 사건을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내렸으며 오더를 내렸으며 그 드루킹의 실체들을 움직인 몸통은 김정숙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로 밝혀진 주범들이 있는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또 다른 문재인과 김정숙이 지목되고 있는데도 문재인의 청와대는 아무 발언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드루킹 사건의 몸통임을 좌인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계속 함구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드루킹 사건의 몸통 중에 몸통은 바로 김정숙임을 알고 있게 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 위협을 밝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 김정숙을 향해 문재인을 향해 성터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댓글 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연속성에서 우리가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도 김정숙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 재판과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모든 이야기의 핵심 요소는 작정하고 드루킹에게 지시를 내린 세력이 그것도 부정선거이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인 문재인과 몸통 중에 몸통인 김정숙이 작당을 했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긴 범죄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송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민의힘 김태흠 위원은 문재인에게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하는 것으로는 매우 미흡하다 문재인 김정숙 몸통 혐의가 제일 짙은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특검을 통해서 몸통인 문재인 김정숙이를 즉각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해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바탕 그냥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좌지우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허익범 특검을 연장하거나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무엇이 적절한지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이번에 충북 간첩단 사건과 관련돼서도 충북 간첩단들이 문재인 캠프에서 무엇을 했으며 또한 수시로 그 간첩들이 청와대 들락날락거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충북 간첩단은 바로 문재인 캠프의 사람들 문재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북 간첩단 사건의 그 연장선상은 바로 어디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이 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 성토의 강도를 높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로킹의 핵심적인 키워드와 드로킹의 본질은 바로 경의선이라며 경의선을 떠들고 다녔던 김정숙이는 함구하지 말고 계속 함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한 죄행을 낱낱이 고하라라고 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준석 당대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깝깝하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의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 이준석을 보면 깝깝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투쟁의 모습에 뻥 뚫린다 가슴이 뻥 뚫린다라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김정숙을 겨냥하면서도 사실상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과 김정숙을 괴롭히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의 문제를 이슈화시키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듣다시피 국민의힘이 이준석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김기현 원내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